안녕하세요 양세종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템 페이보릿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촬영을 하고 올라오면 서울에 한 하루 이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꼭 복싱장을 가는데요 글러브 꼭 챙겨 다닙니다 이 흔적이 보이시나요? 원래 스물 초반 때 복싱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미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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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루다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아 이제 정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복싱을 갔는데 제가 해본 운동 중에서 가장 재밌습니다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풀리고 반사신경 반응 속도도 좋아지고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서도 너무너무 잘 되고요 제 두 번째 애장 품목은요 이 나이키 땀복인데요 이걸 입고 이제 글러브와 같이 샌드백을 치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게 바디워시거든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꼭 지방 촬영하거나 그럴 때 들고 다니는 바디워시입니다 이거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거고요 이것은 좀 조금 우아하고 짙고 잔향이 엄청 좋아요 약간 비누 향도 나는 것 같은데 비누 향보다는 뭔가 좀 더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 네 번째 애장품은요 이것도 산타마리아 노벨라 건데요 이거는 프리지아라고 요즘에 맡고 있는 캐릭터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뜻한? 깔끔하고 산뜻하고 그리고 약간 상쾌한 그런 느낌의 향수인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1, 2, 3, 4 다섯 번째는요 캐리어 보이시나요? 이게 에어팟인데요 여전히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하기 전에 걸을 때 항상 필수로 갖고 다니는 에어팟 투안 그분의 잘 있니? 넌 잘 있니? 잘 있니? 그 해 날스 바클리의 크레이지 라는 노래도 듣고요 Heart Break Anniversary 라는 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섯 번째로는요 바로 이 치약입니다 엄청 상쾌하고 치아도 엄청 하얘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있길래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강추 강추합니다 자 일곱 번째 아이템은요 짜잔 이두나 대본인데요 항상 저는 이렇게 종이로 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장품이니까 정말 제가 다 사용하고 있는 이것들 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항상 끼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 대본입니다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이걸로 할까요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앰썸솔트라고 사실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거울을 봤는데 좀 늙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좀 젊음을 되찾고자 반신욕을 요즘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그래서 이걸 뿌려가지고 하는데요 이거 하면 노폐물 뭐 다 빠지고 땀도 잘 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진짜 매장품입니다 욕조에다가 종이컵으로 한번 넣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먹는 운동하기 전에 먹는 엘카르니틴 뭐 뛰거나 걷거나 복싱하거나 그럴 때 꼭 먹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제 헬스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주신 거거든요 무슨 지방이 녹는다고 하셨나 하여튼 그래서 아주 하루에 하나를 꼭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매니저분한테 추천받은 텀블러인데요 아침 한 7시에 얼음을 넣으면 다음날 새벽 한 5시까지 그 얼음이 안 녹더라고요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자주 담아먹는 음료는 이제 몬스터 노란 색깔이랑 흰 색깔이랑 검정색인데 파란 색깔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몬스터를 자주 마시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고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고 네 다 카페인이네요 네 그렇게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스피커 이 스피커입니다 네 뭐 집에 있을 때나 그럴 때 꼭 음악 틀어 놓는 마셜 스피커 이렇게 해서 총 저의 마이 일레븐 페이보릿이 됐는데요 네 텐을 하려다가 제가 갖고 온 게 열한 개나 되네요 이렇게 진짜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진짜 애장품들입니다 여러분 마이 일레븐 페이보릿 여기까지고요 저 지금 이두나 촬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두나 많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 잘라서 그렇게 해주세요 빨리 더 좋으세요 여러분 하시는 분들을 이정도면